보금으로 배우는 영어 마가보금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수업을 듣고 오셨죠? 독해를 했고 오늘은 빈칸을 통해서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온족소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를 해야지 온족소로 제자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국말 적어놓고 그거를 암기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암기하면 잘 암기가 안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암기하고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해는 하셨기 때문에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파일이에요. 일단은 한국말을 제가 직역을 했어요. 직역을 했기 때문에 완전 한국말이 아닌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좀 편하게 만들어놨죠? 마가보금의 첫 번째 구절 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마가보금의 첫 번째 구절 안에서 뭘로 갔어요? in the 뭐 first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서 뭐예요? in the opening versus로 갔죠? in the opening versus 그죠? in the opening versus of 마크 가스펄 이렇게 갔어요. in the opening of 마크 가스펄 이거는 in the 가스펄 of 마크라고 돼요. 마가가 전한 가스펄 다 가스펄 of 마크입니다. 마가가 전한 가스펄이죠.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이니까 일단 마가보금의 첫 번째 구절 안에 써니까 장부구예요. 장부구 그죠? 장부구 이걸 어디로 보내냐? 문장의 맨 앞에 아니면 맨 뒤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we find a 강력한 행동을 하게 하는 부르심을 봅니다. 발견합니다 하잖아요. 봅니다 하니까 뭐 see라고는 상관없겠죠. we see a powerful call이죠. 그때 외웠죠. call to action이었습니다. powerful call to action 아니면 powerful call into action 상관이 없습니다. 이 구절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Messiah Jesus Christ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다 왔는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무대를 마련합니다. 무대를 마련합니다. 무대를 마련합니다. 가 되는 거죠. set the stage였습니다. set the stage set the 발판을 마련합니다. 똑같아요. set the stage 해도 되고 이게 발판이 되면 footstep으로 씁니다. footstep footstep set the footstep step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위안이니까 for로 갑니다. set the stage for 더 이건 여기서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coming of the coming of the Messiah 그죠. coming of the Messiah Jesus Christ Son of God 이죠. 이렇게 같습니다. coming of the Messiah 메시아의 오심이죠. 메시아의 오심 또한 그것들은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였습니다. they also offer us 가죠. 이렇게 우리에게 제공을 할 것인데 뭘 제공했습니까? 아주 심오한 교언을 제공했어요. offer us a profound profound 주동목이니까 목적어가 뭔가를 확인해 봐야 돼. 그죠? 그리고 뭐뭐의 대안이었습니다. 이 대안이 온이었죠. 온이어가지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삶들 안으로 오심을 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에 부르시면 응답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두 가지가 됐죠. 나왔고요. 그죠?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였어요.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profound lesson입니다. profound lesson이었고 의미하는 것 의미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what in means to 였죠? what in means to 의미하는 것 what it means to prepare 였습니다. what in means to prepare 그죠? 이렇게 되고 뭘로 바꿨는데 그냥 on the meaning of meaning of preparation 그죠? 이라고 바꿔도 상관없겠습니다. for the coming of Jesus into our lives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는 거 coming of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coming of Jesus into our lives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로서 로서가 S였고요. As followers of Christ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what we must to do 였습니다. what we must to do 그죠? what we must to do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죠? 그래서 이거를 in response to his 대문자로 상사 써야죠? to his call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마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들을 마가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야 그죠? 이거를 인용합니다. 인용합니다가 됐죠? 인용합니다가 마크 references라는 단어 썼습니다. references 이거 인용하다 여기다 mention으로 바꿔도 되죠. mention 말한다 references 이렇게 상관없겠습니다. mention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the words of Isaiah the Profession words of Profit Isaiah 아니면 Isaiah the Profit 상관없겠습니다. Isaiah the Profit 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가지 중요한 행동을 가르치면서 가르치면서 분사구문이었죠? 가르치면서 일단 맨 뒤를 봐야 돼 한국말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일단 외우는 걸로 가는 거니까 이 빈칸에다 놓고 외우시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크 references the words of Profit Isaiah 뭐 하면서 콧마 찍고 뭐죠? Pointing Pointing at 가르치면서 가르치면 뭘 가르쳤어요? 두 가지죠? Pointing at 아니면 Pointing to 상관없습니다. Pointing to 중요한 두 가지 행동 크리티컬 크리티컬 액션스야. Pointing to 크리티컬 액션스 근데 어떤 거야? 메시아에 오기 전에 이루어지기로 예언되어진죠. 이루어지기 예언되어진이 들어가는 거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여기 있습니다. 그죠? 메시아에 오시기 전에 이루어지기로 예언되어진 그죠? 그래서 액션스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two 크리티컬 액션스 뭐예요? that were 에워야 되는 거죠. that were prophesied prophesied to be done입니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done 써도 되고 fulfilled을 써도 돼요. fulfilled을 써도 되고 이루어지는 거니까 accomplished accomplished 되고 이루어지는 거니까 completed completed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죠? 30년 동안은 편제하셨고 그죠? 3년 반을 임제하셨어요. 그 중간입니다. 예수님이 편제하심이 임제하심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한 게 뭐냐 그랬죠. 그게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에 집중할 것입니다. 집중할 것입니다. we will focus죠. we will focus on 집중하다 focus on concentrate 해도 돼요? concentrate 해도 되죠? 아니면 pay attention 똑같습니다. pay attention to 우리는 이 두 가지에 집중할 것입니다. 집중하다 뭐죠? these two things 집중한다는 이거고 두 가지는 these two things 였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중요하다는 critical 이루어졌어요. important 또 그 다음에 essential 이런 단어들을 꼭 같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critical important essential 그 다음에 significant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significant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actions인데 그 actions인데 어떤 거야? 두 가지 것인데 actions인데 우리가 고려하라고 그죠? 우리가 고려해보라고 말해진 그 행동들이야. that 관계되면서 죠? we are told to we are told to 말을 들었지 뭐하라고 고려하라고 그러니까 consider 써도 되고요. 여기서는 take into account 를 썼습니다. take into account consider take into 아니면 reflect 괜찮아 reflect 생각해보는 거지 생각해보는 거지 think about 상관없습니다. think about 상관없습니다. 심각하게 seriously 이렇게 단어를 여러 번 바꿀 수 되겠죠? 뭐하기 위해서 to prepare ourselves and others for the coming of the Lord Jesus Christ in our lives and in the world 되겠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the first thing 크리스천으로서 뒤로 가겠죠? first thing 해야 할 일이죠? 부르심을 받은 일인데 준비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될 일을 여기서는 크리스천으로서 뒤로 갔고요. as Christians 뒤로 갔죠? 앞에 써도 되겠지만 as Christians 방법부사고니까 뒤로 보냈습니다. as Christians 하고 first thing that 해야 될 일을 we must do 라고 해야 되죠? we must do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we are call to do 라고 썼어요. we are call to do 이렇게 되고 여기를 require 써서 require to do 해도 돼요. must를 뭘로 쓴다? be required to 쓰거나 아니면 그러면 be call to 로서도 상관없겠습니다. 그죠? be call to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해야 되는 것 first thing that we are called to do as Christians 는 뭐다? is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뭐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만 아니면 능력 안에서 그죠? 능력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재에 노출됨을 목적으로 목적으로 나왔고 그죠?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죠? to 준비시키다 get ourselves get ourselves and others 예요. others get ourselves and others others 뭐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노출되면 목적으로 목적으로는 for죠? for being exposed to죠. for being exposed to 뭐해? 하나님의 임재가 뭐해? the presence of God the presence of God in when you're 가로 뭐 쓰죠? 그 다음에 not in theory not in theory 뿐만 아니라 but in power 이렇게 써요 but in power 한번 해보시고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not in theory and but in power 밑줄 걸어놓고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에 뭐 들어갈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가봉의 일장에 등장하는 이미지죠. 이미지 어디서 어디서 왔다 컴스톡 아이제아 13 데 이사야서에서 왔는데 광야 안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사 였습니다. 장소로 가가지고 웨어로 확장했어요. 웨어로 그죠? 웨어로 확장을 했죠. 웨어로 거기서 뭐가 있어? 이사야 더 프로핏이 선포하는 거지 더 프로핏 뭐해 디클레일스 선포했어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that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there will be a voice of 그죠? there will be a voice 뭐하고 있는? 외치고 있는 crying out 아니 crying 해도 되고 crying out in the wilderness 이렇게 됐습니다. to prepare wait for God's coming 이죠. 이 광야는 부서짐체 그리고 세상에 상징합니다 였습니다. the wilderness is symbolic 했어요. symbolic symbolic of symbolic 뭐였습니까? brokenness 죠? brokenness 더 brokenness 뭐였지? sin 그리고 영적인 황폐함 and spiritual desolation spiritual desolation desolation of the world of the world 자 그냥 하지 마시고 일단 다 한번 애워보려고 하신 다음에 웬만큼 애운 다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빈칸 매우기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한번 애워온 다음에 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에게 준비하실 수 있을까요? how do we prepare the way of the world 했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죠. in order to get the answer 입니다. get the answer 그죠? 뭐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get the answer 이 질문 for this question for this question 자 한번 애워오고 오신 다음에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신 다음에 강의를 하나씩 하나씩 들으시면서 밑줄 듣는 거 연습처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뭐 할 필요가 있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죠? you need to pay attention pay attention 인데 뭐에 관심을 기울여? 침례 요한이 한 거예요. 당신은 당신은 있고요. 침례 요한이 그의 메시아를 위한 길을 준비하라고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했고요. 무엇을 했는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what he did 죠? what he did because he was the 바로 그 사람 he was the 뭐야? very person 베리 펄슨 베리 펄슨인데 누구야? 베리 펄슨 베리 원 해도 되고요. 베리 펄슨 베리 원 상관없습니다. 베리 원 because he was 베리 펄슨 준비하라고 예언되어졌던 준비하라고 예언되어졌던 후 아니면 됐 상관없죠? 후 아니면 됐 준비하라고 뭐뭐 하라고 예언되어졌던 준비하라고 프리페어 예언되어졌던 was prophesy was prophesy to prepare 그죠? 그 다음에 the way 길을 이제 prepare the way for the messiah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was his central message? repentance는 무엇을? 자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key 메시지죠. key 메시지 침례원 이 설교했던 that he preached 입니다. 자 앞에서 이론을 다 했어요. 이론 계속해서 어디가 들어가 봐야 돼? 밑정령 들으시면서 관계대명 파트에 나오는 거예요. 수업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들으시면서 오셔서 하시면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밑줄 긋고 반복적으로 하고 조금 어려워도 들어놓으세요. 그리고 앞에 이론 들으세요. 그럼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냥 될까? 라는 마음을 갖고 하면 안 되고 된다? 라는 마음을 갖고 하셔야 돼요. 될까가 아니라 된다. 된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 들으시고 이해 안 되면 몇 번 들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계속 하시고 일단 애워놓으면 애워놓으면 나중에 들을 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본문은 그냥 다 애워버리세요. 안 되면 무식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자 actually 그것이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죠? 맨 처음 뒤부터 이렇게 영작을 해야 돼요. 지금 영작하는 시간 아닙니다. 애우려고 하는 거니까 애우려고 하는 거니까 빈칸 메우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이거 보시면서 힌트를 가지고 보는 거죠. actually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뭐예요? that was the the only message the only message that 그가 그가 반복적으로 설교했던 거죠. he preached he preached 어떻게? over and over again 뭐하기 위해서? in order to 뭐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에 오시면 준비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게 하다 뭐라고? get others get others prepare 그죠? get out of the others prepare 쓰고 메시아가 오심이 뭐랬습니까? 위하여 for고요 메시아의 오심 the coming of the messiah messiah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들을 회개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했죠? 앞에서 뭐랬어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doing all things 했죠? doing all things 그 다음에 제외하고 뭐였어? but repenting but repenting your sins 간주되어질 수 없습니다. cannot be considered cannot be dimmed cannot be dot 뭐뭐로 간주되어지지 않는다 cannot be dot s 준비하는 것으로써 preparing 되겠습니다. way for the presence of God coming into your life 되겠죠? 우리가 일상들의 삶 속에서 그분의 임자를 경험하는 것은 목적으로 이만큼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우리들의 일상들 안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번째 것이요. 이거죠? 두 번째 것 두 번째 것은 the second thing second thing that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that we can apply 나왔습니다. prepare ourselves for for prepare ourselves second thing then for 뭐하기에서? 그분의 임자를 경험하는 것을 enjoying으로 썼어요. enjoying 즐기는 거죠. enjoying the 그죠? 그분의 임재 그분의 임재죠. the presence of God the presence of God 그렇죠? 임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두 번째 것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뭐예요? in our our daily lives 였습니다. 아, lives in our daily lives 그렇죠? in our daily lives is to make his path straight 입니다. 이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고 뭐예요? 이건 또 다른 비유입니다. this is another metaphor 그렇죠? metaphor 비유인데 어떤 비유냐면 우리의 역할에 대한 말안이죠? that 말하다가 뭐예요? spoke to 였죠? speak to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아니면 말하는 이면 speak 말하고 있었던 스포크입니다. 말하는 이면 우리의 역할에 대하여 to our role 입니다. in preparing Christ's coming 이죠? both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both personally and 집단적으로 뭐예요? collectively 자 지금 이거는 한국말을 영어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시면서 뭐예요? 밑에 거를 문장을 외우기 위해서 암기 도움 파일입니다. 암기 도움 파일 그래서 암기 하시고 나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잘 따라오실 수 있어요. 일단 암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따라오면서 왜냐하면 힌트가 있어야 되니까 한국말 힌트로 주어진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였어요? what it means to 그죠? what 무엇을 의미할까요? what does it mean이죠? what does it mean? what does it mean? 앞에는 what it means 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what it means to 그죠? 굉장히 중요한 편이죠. 이번에 배우는 중요한 what does it mean to 뭐뭐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죠? what does it what does it mean 뭐뭐 하는 거 to cook for 그녀를 그녀를 위해서 every morning 아침마다 일어나서 요리하는 건 당신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what does it mean to cook for what does it mean to follow Jesus 그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what does it mean to 다음에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what does it mean to 그죠? 그 다음에 in order to get the clear concept of this message 고속도로를 상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it'll be really helpful 도움이 되다. 형은 산정? it'll be it'll be really helpful 뭐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상상하는 것 상상하는 걸 뭐해? to imagine 해도 되지만 여기다가 픽처를 썼습니다. 픽처 머리에다가 머리를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해도 되고 아니면 뭐 imagine 해도 돼요. imagine imagine 이렇게 되고 아니면 뭐 여기다가 picture in your mind 해도 돼요. picture in your mind 아니면 draw 주로 그리는 거 paint in your mind 네 머릿속에 이런 걸 그리는 것도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죠? in your mind paint a highway draw a highway in your mind 자 조각들이 없어져야 될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highway needs 그죠? needs to 여기다가 remove를 쓰지 않고 아니면 get rid of를 쓰지 않았어요. 그죠? get rid of를 쓰지 않고 뭘 썼습니까? needs to be cleared을 썼죠? be be cleared of 아니면 remove get rid of highway needs to remove get rid of 상관없습니다. be cleared 근데 하이어 하이어가 뭐예요? 주어가 사물이니까 수동태를 쓰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debilis 그죠? debilis and obsta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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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bilis and obstacles to make the journey smooth to make the journey smooth our hearts our hearts and lives need to be cleared of these things that hinder 하나님과의 관계 되겠죠. 이러한 장애물들은 또는 또는이죠. 자만 혹은 우리의 눈에 너무나 좋게 바람직하게 보이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제 강조할 때 강조할 때 everything을 쓰지 않고요. 강조할 때는 anything을 쓸 수 있습니다. anything 그래서 anything을 써서 or anything을 쓰는 거예요. anything 강조할 때는 anything that looks good and desirable 자 이렇게 한번 해서 빈칸배우기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전체에 외우는 걸 할 때 전체에 외울 때 일단은 뭡니까? 이렇게 몇 개만 딱 잡아놓으시고 해당되는 단어 몇 개만 잡아놓으시고 문장 전체를 쫙쫙쫙쫙 말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영어로 말할 때는 단어 하나 갖다 놓고 문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단어 하나가 딱 떠오르면 문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단어 하나 이렇게 잡아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 돼요. looks desirable looks good and desirable 더 좋은 직업기에 나왔네 그치? good and desirable 바람직하게 보이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그죠? in our eyes 우리 눈에 보이기에 in our eyes 빼먹었네 그죠? 여기 안 나왔네 그치? in our that 뭐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이죠? 하나님으로부터 keep us that keeps us fully following Christ가 빠졌습니다. 여기에는 그죠? following Christ가 빠졌네 그죠? 바람직해 보이지만 뭐야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지 못하는 그죠? 하나님을 충분히 따라가게 하지 못하는 keeps us fully following Christ 되겠습니다. 그게 better job opportunity and attract person이에요. 당신이 사귀고 싶은 사귀다가 뭐야? you want to hang out with hang out 놀고 싶은 hang out with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도 그 사람하고 만나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관계가 있어요. 크리스찬에서 우리는 이 장벽들을 식별하고 그것을 제거하기로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we are called we are called to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고? we are required to required 돼요. we are called to identify 그죠? identify tell tell 써도 돼요. 구분하다 tell이 구분하다 또 있습니다. identify 이러한 장벽들이죠. these obstacles these obstacles and remove them so that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God's will can be done can be done 해도 되고 fulfilled 해도 되고 accomplish 그치? accomplished 또 되고 그죠? accomplished 또 되고 뭐 이렇게 conducted fully conducted fully performed 뭐 이런 식으로 행해진다는 여러가지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again은 개념과 직결됩니다. this is directly directly related related to the concept of repentance what is repentance 입니다. 회개가 이게 이제 이번 과외에서는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 repentance는 의미합니다. 그죠? turning away turning away from 자 모든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anything 으로 했어요. anything that turns you away turns you away from god because god is the only one 찬양받기 합당하신 worthy to be praised 아니면 worshiped 되겠지 in our lives 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행동들 주님의 길을 예배 묵상하면서 묵상하면서 as we reflect on reflect on 묵상하다가 뭐라고 해? reflect on 입니다. 아니면 meditate 해도 되죠? meditate on 이 두 가지 중요한 행동 to essential actions to critical actions to essential 여기서 essential 썼어요? actions 했는데 뭘로 돼? to critical critical 해도 돼요? critical actions to important 해두고 아니면 meaning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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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되고 significant significant 도 괜찮겠습니다. actions 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in the meantime 이었죠? in the meantime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we have a part to play we have to part 아니면 we have to roll 롤 롤 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신순한 팔로워들이 그리고 충직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들이 부르신 받았습니다 we have call to be we have call to be 신순한 faithful faithful 하면 돼요 faithful 신순한 충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기다가 로열 로열 해도 되요 로열 해도 되지만 충직한 로열 해도 되고 faithful 상관없습니다 되게 가능하죠 이 부르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입시다 받아들이게 하소서도 되고요 받아들이셔도 돼요 let us take this call seriously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리고 소리가 되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합시다 소리가 됩시다 let us be the voices 죠 voices 외치는 뭐라고 crying crying out 아니면 shouting 상관없겠죠 shouting crowding shouting 우리가 그분의 길을 곱게 합시다 let us make his path straight 제거하면서죠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 부디죠 removing the obstacles 똑같이 계속 나오는 표현입니다 obstacles removing the obstacles 아니면 removing the barriers 이것은 barriers 아니면 removing anything 해도 있죠 anything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하면 단수로 가야겠지만 barriers that 되게 많아요 keep us 있었고요 그죠 keep us from 아니면 hinders from 그죠 아니면 prohibit us 아니면 block us 다 쓸 수 있어요 block us from 경험하는 거 experi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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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 아까는 이거 대신 뭐 썼습니까 being exposed 썼죠 being exposed to 뭐를 the fullness 그죠 the fullness 충만함 충만함 the fullness 그죠 충만함 fullness of his presence and helping others to do the same 이렇게 갔습니다 한 번에 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한 번에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힌트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직역 파일을 보면서 애운 거를 여기다 맞춰가지고 한번씩 쭉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빈칸 한번 메우고 전체를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영어가 엄청나게 빨리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비결입니다 은혜 받으시면서 주님의 날 나를 위해서 준비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